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16억 원 비투로 산 것입니다. 청와대는 김비서관의 투기를 투자로 생각했다고 합니다.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 이 사람을 임명할 때는 LH 비리로 나라가 들끓던 시점이었습니다.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청와대가 당시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던 자리에서 물러나 곧바로 정치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권 말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과 같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장이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중간에 그만둔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일각에서는 이들의 정치 참여를 정권에 대한 단순 변심에 의해 그들을 발탁해준 대통령과 여당의 신임을 반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